지나치게 비싼 의료비용을 명확하게 내역을 알 수 있게 되고 절약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모든 헬스케어 비용을 투명하게 공표해야 하는 헬스케어 투명성 규정이 7월의 첫날인 오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지난해 병원들에 이어 오늘부터는 보험회사들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의료비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전면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병원에 이어 건강보험사들은 인네트워크 소속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과 협상해 책정한 실질 의료비용을 일반에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아웃오브 네트워크를 이용했을 때 보험회사가 허용하는 의료비용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개시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병원들이나 보험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료비 내역을 통해 자신이 받은 진료와 치료 등 헬스케어 서비스의 실질적인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각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과 협상해 책정한 실질 비용의 내역들을 비교해보고 적절한 비용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환자들은 보험사에서 보내오는 헬스케어 비용 청구서를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나 의료 서비스에 얼마가 드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었고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되는 대로 의료비를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앞으로 전면 공개되는 항목별 서비스별 헬스케어 비용을 파악하고 비교해 부당 청구 피해를 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나아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덜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진료,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 도입됐다가 바이든 시대에 공식 시행된 헬스케어 투명성 규정에 따라 이를 어기는 병원들이나 보험회사들은 위반 건당 1인당 하루 100달러씩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데다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 환자들은 어떤 서비스에 얼마가 드는지도 모른 채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별로 본인 부담금에 해당된다며 보험회사들이 청구하는 대로 내야 하는 큰 부담에 짓눌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민들의 상당수가 의료비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부담 청구되거나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